안녕하세요. 핵심만 꼭 짚어주는 꽃게 한자의 송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좋은 결실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시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냐고 제가 여쭤보면 한자가 너무 어렵다. 한자를 포기하고 가자니 점수를 가지고 만나오고 한자를 하자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로 막막하다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한자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일단 교재를 꾸렸고요. 여러분 지금 이 강좌는 교재를 바탕으로 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 섹션 1과 섹션 2 그래서 이음절의 한자 그리고 한자 성어에 대한 강의를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한자가 어려우셨던 분들이 이 강좌를 잘 활용을 하시면 한자가 보이는 한자가 풀리는 한자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문제풀이 강의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자 강의를 많이 선보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자가 정말로 송은형이라고 보니까 보인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강좌를 통해서 충분히 한자가 잘 읽힐 수 있도록 강의 자체 안에서도 알맞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교제와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 강좌가 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공무원 한자 특강이고요. 핵심만 꼭 짚어준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저도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 핵심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잘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섹션 1로는요. 여러분 이음절의 한자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한자를 많이 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한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는 한자 하나하나를 해결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아는 한자들이 조금 많아지면은 조금 속도를 내서 조금 더 많은 한자를 욕심내서 보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섹션 1에서 30강. 그렇죠. 이음절의 한자를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섹션 2에서 우리가 한자성어 해서 또 정말로 한자성어 모든 이제 직렬의 그런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강으로도 구성된 강좌를 쭉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루에 한강 정도 들으시면은 두 달 그리고 이제 하루에 두 강 들으시면은 뭐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강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 두 강 들으시면은 제가 수학이 잘 안 돼요. 한 달. 한 달만 해도 여러분이 정말 핵심 한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를 제가 이렇게 터드릴 테니까는 열심히 같이 움직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음절의 한자 가동부터 갈등까지 이번 시간 우리 출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한자를 굉장히 크게 놀라셨죠. 한자가 너무 크게 보여서 한자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한자를 좀 읽어주시고요. 그 한자가 처음에는 안 읽히지만 저랑 이제 같이 보다 보면 읽힐 거예요. 일단 이 한자 아세요 여러분. 선생님 얘는 뭐 집가고요. 그 다음 얘는 이제 벼 화자라는 게 이제 보입니다. 라고 이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벼는 우리가 이제 먹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이죠. 그래서 벼 농사는 왜 짓는 겁니까? 농사를 왜 짓죠?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농사 일등에 일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벼 화자와 이제 집가자가 결합된 이 한자는요. 바로 우리가 집을 위해서 벼 농사를 지으며 일하다. 라고 해서 일할 가짜가 되겠습니다. 일할 가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위해서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벼를 심는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바로 심을 가짜도 돼요. 이게 바로 일할 가짜도 되고 이제 심을 가짜도 된다. 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할 가 그리고 심을 가. 라는 한자 지금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한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얘가 무거울 중이죠. 무거울 중이고 그 다음 얘가 힘 역자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을 움직이려면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무거운 것이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무거운 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한자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움직일 동자예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일 동자. 일할 가 움직일 동자 하면은 우리가 가동이라는 이음절의 한자어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럼 가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이나 기계 등이 움직여서 일하는 것을 바로 가동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기계 등을 움직여서 일하게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가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동과 같은 이음절의 한자어는 이제 어느 경우에 쓰이냐면은 뭐 시험 가동 해보다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가동이라는 그런 이음절의 한자가 쓰일 수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봐주셨죠? 익혔다 싶죠? 그러면 이렇게 한자만 보고 음과 뜻을 말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음절의 한자와 마무리 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한자가 바로 무엇일까요? 벼화자와 집가자가 만났습니다. 바로 일할 가 그리고 심을 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얘는요 무거운 것에 힘을 주는 거 왜 힘을 줍니까? 그것을 꾹 들어서 옮기려고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 이 한자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얘가 사람인이고요. 그 다음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실 이제 한자를 쪼개고 한자를 막 배합해도 이제 한자를 외울 수 있는 뭔가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은영의 해석이라고 해서 좀 알맞게 여러분에게 좀 한자를 익힐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또 제공을 하거든요. 얘가 바로 뭐냐면 빌릴 가짜예요. 빌릴 가짜. 이 또우자는 굉장히 많은 한자에서 이제 나오는 한자인데요. 우리가 오른손을 의미합니다. 오른손 또우자가 되겠고요. 여러분 얘의 형상이 바로 뭐 같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옆모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손을 벌려가지고 좀 줘. 좀 빌려줘. 나에게 좀 줘. 라는 그런 형상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자가 바로 빌릴 가짜예요. 빌릴 가짜. 음 빌릴 가짜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이거는 사람인 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빌린 것. 빌린 것을 갖고 있는다 하면은 그것은 참되게 자기 것입니까? 참되게 자기 것이 아닌 바로 거짓이 됩니다. 그렇죠? 빌린 것을 가지고 자기 거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자는 바로 거짓 가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람인의 빌릴 가가 들어가 있는 한자 바로 거짓 가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얘가 전역석자죠. 전역석자. 그리고 얘가 바로 입구자가 되겠습니다. 전역석자와 지금 입구자가 결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낮에는 굳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얘가 은영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저녁에는 어디 컴컴해지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반드시 이름을 불러야지만 그 사람을 호명할 수가 있습니다. 은영아! 은영아! 어 왜? 어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깨알 연기 괜찮았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저녁에 어두컴컴할 때는 입을 벌려 이름을 불러야지 그 사람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름 명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짓 가짜 이름 명자에서 가명이 되겠죠. 여러분 실제 자기 이름이 아닌 가짜 이름을 우리가 거짓 이름 가명이라고 합니다. 또는 임시로 지어부르는 이름을 우리가 이제 가명이라고 하죠. 그는 본명을 숨기기 위해서 가명을 썼다라고 할 때 이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가명을 쓰죠. 여러분 뭐 가명 있으십니까? 우리가 굳이 뭐 내 본명을 말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우리가 가명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한자라고요? 바로 거짓 가. 그럼 이 한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맞아요. 이름 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이름 해서 가명이 되겠죠. 여러분 이 한자 무엇입니까? 얘는 바로 곡괭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곡괭이 안에 지금 이렇게 입구가 있는 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입으로 이렇게 말이 되어 나온다라고 할 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좋은 말? 바른 상황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옳지 않은 말, 참되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반드시 실체가 되어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옳은 내용이어야 하며 참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곡괭이처럼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어떤 표시, 즉 말은 바로 옳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옳을 가짜가 되겠습니다. 이 한자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옳을 가짜예요. 그래서 옳을 가짜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얘는, 얘는 여러분 보일시고요. 얘는 볼견자입니다. 그래서 보일시와 볼견자가 결합해서 모두 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가 되었는데요. 따라서 볼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일시, 볼견자. 그래서 얘가 이제 음을 반영해서, 음을 반영시켜서 바로 볼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다, 가, 볼, 시자. 보는 것이 옳다라는 거 좀 어색한 것 같지만, 우리가 보인다, 뚜렷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바로 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 성과를 내다라고 하면, 이렇게 미비한 성과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그렇게 뚜렷하고 명확한 성과를 낼 때, 우리가 가시적 성과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읽을 수 있으세요? 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라고요? 오를, 가. 그리고 얘는요? 볼, 시에서 이제 가, 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자가 정말 보이시죠? 여러분, 여길 보면은 힘역자에 바로 얘는 무엇이라고요? 입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만 줄 때는 힘이 덜 생겨요.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다리개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영, 자, 영, 자 이렇게 입으로 외치면서 하면 힘이 더 막 더해지면서 에너지가 더 생기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옛날에는 힘든 고된 그런 농사를 지을 때도 노동요, 즉 민요를 같이 부르면서 농사를 지었던 것은 우리가 말로 함과 더불어 거기에 더해서 힘을 낼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역자와 입구자가 더해지면요. 더 큰 힘이 생긴다라고 해서 더할 가자가 되겠죠. 더할 가자, 기본 한자입니다. 그 다음 얘는 바로 무엇입니까? 설명해야겠습니까? 한, 일자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바로 무엇이에요? 어, 얘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솥과 같은 것에다가 화루와 같은 것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익히거나 끓이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수증기부터 나오잖아요. 수증기. 이거 수증기의 의미예요. 수증기. 그래서 우리가 밥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할 때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수증기가 먼저 피하고 나와요. 압력솥밥으로 밥을 할 때도 그렇고 전기밥솥으로 밥을 할 때도 피하면서 이제 뭔가 연기가, 수증기가 팍 터져 나오고 그런 다음에 취사가 완료됐습니다. 라고 이제 합니다. 그럼 이제 밥을 냠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건데요. 보세요. 밥이 완료가 되기 전에 수증기가 일찍 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 있잖아요. 이 한자가 바로 일찍 그리고 음은 증이라는 음을 내는 일찍 증자가 되겠습니다. 얘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주검씨가 되겠습니다. 주검씨. 주검씨도 굉장히 많은 한자에서 보일 건데요. 그래서 일찍 증이고 얘는 이제 주검씨인데 이 한자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수증기라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러한 어떤 형상이 지금 보이잖아요. 수증기라는 건 기체라는 것은 쌓이고 또 그 위에 또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일 수가 있죠. 우리가 구름을 또 생각을 해보면은 구름이 또 짙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굉장히 짙은 구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라는 것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층을 이루기 마련이다. 라고 해서 이 한자는 바로 층 층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찍 증에서 음이 좀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는 그렇게 쪼개어 보면은 음을 반영시켜 영향을 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뜻에 기여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분으로 나누면 음을 나타내는 부분 그리고 뜻을 나타내는 부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이 층이라는 음과 비슷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층이라는 뜻이 나왔다라고 해서 가일층이라는 삼음절의 한자어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음절의 한자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음절의 한자어고요. 간혹 이제 삼음절의 한자어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일층이라는 거는 정도 따위가 한층 더 또는 한층 더하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가일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가일층 한층 더 치열해졌다. 그리고 가일층의 노력 그래서 한층 더하는 노력 여러분들 한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가일층에 조금 더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자 읽힐까요? 읽히겠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힘역자와 입구자가 더해지면은 바로 더할가 그리고 한일자 그리고 얘는요 증이라고요, 층이라고요. 결국에 음이 층으로 납니다. 그래서 더할 층이 아니라 그렇죠? 층층이 되겠죠. 그래서 가일층 해서 뭐 층층에 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층층으로 배웠으니까 그래서 가일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얘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뭐 설명할 게 없죠. 얘는 빌릴 가짜, 얘는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짓 가짜 그 다음 얘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얘가 이제 갓머리잖아요. 갓머리. 이 갓머리는 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 물건들이 제대로 이제 놓아져야 할 때 놓아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물건 찾느라 힘들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항상 이제 형광에서 많이 질문을 하는 건데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잘 못 찾으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오세요 하면은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고 어디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집 안에서 휴대전화를 계속 찾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손톱깎이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집에 이제 뭔가 어디 있어야 될 때 제가 놓지 않고 항상 정신없이 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막 헷갈려요. 그래서 짜증이 나요. 여러분 있어야 할 물건을 못 찾을 때만큼 짜증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요. 여러분 바르게 두어야 할 곳에 두어야 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죠. 집 안에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할 정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바를 정자가 약간 변형이 되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바를 정자와 똑같은 한자입니다. 정할 정자예요. 정할 정자 거짓 같자 그리고 정할 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정하는 거 진짜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죠.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가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읽히실까요? 가정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라고 할 때 이제 뭐 가설과 같은 것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상황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쵸? 거짓과 얘는요? 맞아요. 정할 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음절의 한자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 얘는 바로 뭘까요 여러분? 얘는 아까 전에 봤던 한자. 그쵸? 그래서 올을 가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앞에 지금 입구자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다라고 말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옳은 거지. 이렇게 옳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옳게 나아가야지. 라고 이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옳지 못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은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이제 알려주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겠죠. 따라서 그릇된 상황에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이제 말해주는 상황을 우리가 꼬집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꼬지질 음은 뭘까요? 맞아요. 여기서 지금 옳다 가가 있기 때문에 가가 되겠습니다. 꼬지질 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한자는 뭐냐면 여러분 얘가 이제 정말로 많이 나올 겁니다. 조개폐예요. 조개폐. 조개폐인데 이 조개폐는 재화, 재물, 돈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어떻게든 현대사회에서 돈은 굉장히 소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 있잖아요. 얘가 바로 무엇이냐면 가시자자예요. 가시자. 사실 형태가 그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시자자가 변형돼서 나온 한자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야지만 제가 이 한자의 풀이를 좀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돈이긴 돈인데요. 어떤 돈이냐. 가시가 도친 돈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가 도친 돈 굉장히 불편한 돈입니다. 왜 불편한 돈이냐. 남에게 빌려서 지금 갚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갖고 있는 돈이란 굉장히 불편한 돈이겠죠. 그럴 때 이제 상대방이 야 너 빨리 돈 갚아야지. 너 지금 나한테 비췄잖아. 빨리 갚아. 라고 이제 말하면서 꾸짖는다. 라고 해서 나온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꾸짖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 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무릎까지 굽혔어요. 음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책입니다. 꾸짖을 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음이 잘 생각이 안 날 때는 이렇게 꾸짖다가 꾸짖다. 책에서 이제 가책이라는 말을 즉 이음절의 한자어로 단어로서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음이 더 잘 연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책이 되겠습니다. 자기나 남의 잘못에 대하여 꾸짖어서 책망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구자에다가 오를 가짜가 들어가요. 옳다.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 꾸짖을 가. 얘는요. 그쵸. 가시도 친 불편한 돈을 말합니다. 빨리 갚아야지. 라고 꾸짖는 거. 꾸짖을 책. 그래서 이음절의 한자어로 무엇이다? 가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바로 뭘까요? 얘는 돼지 해자예요. 돼지 해자. 돼지 해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얘는 뭐냐면은 이게 칼도입니다. 칼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돼지를 이렇게 잘라요. 우리가 돼지를 통째로 먹을 수 없잖아요. 돼지는 아쉽게도 돼지에게 미안하지만 먹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돼지를 이제 칼로 여기저기 잘라 나누어서 먹게끔 되는데 돼지에는 이제 부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좀 행복해지네요. 돼지는 뭐 일단 안심도 있고 등심도 있고 그 다음 갈비살도 있고 그 다음에 뒷다리도 있고 앞다리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삼겹살을 놓치면 안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돼지를 칼로 잘라서 여러 가지 부분을 그쵸. 잘 구분되도록 새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칼이라는 도구 자체가 어떤 것을 새기는 것이 바로 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새기다라는 뜻을 반영하는 한자가 됩니다. 그래서 새길 각자가 되겠죠. 새길 각자. 그 다음 이 한자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얘가 바로 뭐냐면 펄부예요. 펄부. 펴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뭔가 응축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쭉쭉 늘어나게 해서 좀 널리 두는 것을 우리가 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펄부자인데 사실 뭐 삼수변이 있어도 이게 펄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펴는 것의 대상이 바로 이제 풀이에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초두머리라고 하거든요. 초두머리. 그래서 풀이라고 해요. 그래서 풀을 그렇게 모아두지 않이하고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펴두면은 이 어떤 풀의 밀도가 굉장히 짙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게 얇게 나타나겠죠. 생각이 나실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풀을 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열다 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불. 여러분 음은 무엇일까요? 음이 뭐가 될까요? 맞아요. 박자가 되겠습니다. 열불 박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현대사회가 너무 각박해졌어. 인심이 각박해졌어. 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하는데 세길 각자 그리고 열불 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없고 상막하다. 돈 따위를 지나치게 아껴서 넉넉하지 아니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각박하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기다. 열다. 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뚜렷뚜렷하게 명확하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살짝살짝살짝 10개 새기는 거예요. 10개 새기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굉장히 엷은 거죠. 어떤 것과 어떤 것의 이어짐이 굉장히 엷은 거에서 각박한 사회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뭔가 짙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뭔가 서로가 아주 밀접하고 진한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냥 대충은 10개 판 형태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 그걸 바로 각박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정이 없고 상막하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각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인심이 각박하다. 세길 각자 그리고 열불 박자가 쓰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봅시다. 얘는 지금 돼지해 그리고 칼도자가 만났습니다. 바로 무엇이라고요? 칼은 새기는 것. 그쵸? 그래서 세길 각자. 그리고 얘는 바로 무엇입니까? 열불 부자에 그쵸? 초도머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풀과 같은 것을 쭉쭉 펴서 두는 겁니다. 그럼 열버지겠죠? 그래서 열불 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박이 되겠죠? 여러분 이 한자 뭐예요? 세길 각. 그 다음 얘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얘가 뭐냐면 얘가 손톱조예요. 손톱조. 손을 의미하기도 하고 손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손톱의 모양과 실제로 유사하게 생겼죠. 근데 손톱조를 90도로 이렇게 옮겨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얘를 손톱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손톱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것도 손톱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손톱으로 얘는 병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부절은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즉 신표. 즉 어떤 증거가 되는 표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되는 표시를 손으로 찍는 거. 바로 어떤 도구입니까? 도장이죠. 도장.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할 때 꽝 하고 도장 찍잖아요. 꽝 하고 도장 찍습니다. 그래서 도장이라는 뜻을 갖는 여러분 이거 주민센터 가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써져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도장을 꽉 찍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도장인자가 되겠습니다. 세 개의 각자 도장인자 그래서 각인이라는 유음절의 한자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각인이라고 함은 도장을 새기다 또는 그 도장을 말하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새겨 넣듯 그렇게 도장을 찍듯 깊이 기억되는 거 또는 그 기억을 우리가 각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너무 각인돼서 그런지 그쪽으로는 좀 움직이기가 싫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도장은 새기는 것을 말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깊이 기억되는 것을 우리가 각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날의 일이 각인되다 라고 하죠. 여러분 자신있게 읽어봅시다. 바로 새길 각 그 다음 이 한자는요. 바로 도장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얘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음... 이거 눈목자네요. 눈목자. 쭉쭉쭉 눈목자. 그리고 얘는 손수자에요. 손수자. 여러분 눈이 있어요. 그런데 손을 이렇게 해요. 어떤 상황이니까? 어? 저게 뭐지? 어? 잘 안 보이네. 잘 좀 봐야겠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눈 위에다가 손을 올리잖아요. 어?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바로 보는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눈 위에 이렇게 손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볼 간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 간 자가 돼요. 볼 간 자. 그리고 얘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얘가 그쵸? 비뚤어질 괴예요. 비뚤어질 괴. 괴라는 음을 내고 있는데 뭔가가 비뚤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가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말이에요. 강남역에서 딱 내려야 되는데 강남역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자느라고. 그래서 역삼가고 설렘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뚤어진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나는 강남역에서 내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다른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뚤어진 상태의 진행입니다. 그냥 훅 지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진할 과자가 되겠습니다. 진할 과자. 괴라는 음과 조금 유사하게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진할 과자가 돼요. 그래서 볼 간 자. 그리고 진할 과자에서 간과라는 이음절의 한 자는요. 큰 관심 없이 우리가 대충 보아 넘길 때 간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과하다. 따라서 그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맞아요. 결코 간과할 수 없다와 같은 문장의 맥락에서 간과라는 말이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어떤 한 자라고요? 눈에 손을 듭니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볼 간. 그 다음 얘는요. 비뚤어지게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좀 안 했는데 물론 뒤에도 나올 겁니다. 이 책받침은 여러분 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가다. 이 책받침은 바로 가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비뚤어지게 가는 것은 그냥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않냐고 훅 지나가는 것이 바로 잘못 가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진할 과자가 된다라고 있습니다. 간과라는 이음절의 한자어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이 한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얘는 좀 간단해요. 그냥 방패의 모양을 딴 한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패의 모양을 따서 우리가 방패 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바로 무엇이냐면 창이죠. 우리가 창. 그래서 우리 창은 사실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제가 창을 또 그려보는 것도 처음이네요. 창은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굉장히 날카롭게 생긴 어떤 창 그리고 창에 이제 뭔가 좀 약간 장식이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창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애써 그린 그림이 전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앞으로도 아마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 다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림 뭐 그릴 수도 있죠. 그럼에도 그리고자 하는 노력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어쨌든 여러분 이 한자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창 과자가 되겠습니다. 창 과, 방패 간자, 그리고 창 과자에서 간과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방패와 창이라는 뜻으로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총칭하는 말이 바로 간과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방패와 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쟁 자체를 의미하는 말로도 이 창과가 쓰입니다. 그래서 전쟁 또는 병란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을 우리가 간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 한자는 바로 무엇인가요? 그 다음이 아니라 받던 한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방패 간자, 그리고 창 과자. 그래서 간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문문자죠. 얘가 문문자. 문문자에다가 지금 뭐가 들어있는 형태냐면은 해 1, 날 1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을 굉장히 꽉 닫아 놓으면은 뭔가 햇빛의 햇살 줄기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냥 여전히 캄캄하겠죠. 그런데 문의 좀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햇빛이 조금 드리워지겠죠. 어떤 햇빛이 좀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에서 햇빛이 드리워진다라는 것은 문 틈 사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사이를 의미하는 간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문자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문이라는 음을 갖고 있는 한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한자는 문이라는 음을 갖지 아니하고 간이라는 음을 갖고 또 사이라는 뜻을 이 해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와서 사이라는 뜻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 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자는 바로 무엇일까요? 얘는 언덕부거든요. 언덕부. 예, 언덕부. 우리 언덕 사이에도 지금 뭐예요? 그쵸? 해. 해가 햇빛이 아주 작게 작은 소예요. 아주 작게. 작게 지금 드리워져 있어요. 그건 언덕 사이에서도 뭔가 언덕이 아주 그냥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니라 언덕과 언덕이 어떤 사이가 또 있는 거예요. 사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님이 이렇게 좀 보이는 거예요. 언덕과 언덕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틈을 의미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여러분, 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극자가 되겠습니다. 틈, 극자. 그래서 사이 간, 틈, 극. 그래서 간극이라는 이음절의 한자가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극이라는 의미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만약 한자를 보면은 저와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언덕 사이에 해가 조금 비추는 모양이기 때문에 틈이 있다라는 뜻이 어찌까지는 연상이 되는데 극이라는 의미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극이라는 단어와 함께 외우시면은 이 음까지 여러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 간자 그리고 틈, 극자에서 간극이죠. 그래서 사물, 시간 사이의 틈새를 우리가 간극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 사건, 현상 사이의 틈을 역시 간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우리가 현실과 어떤 이상 사이의 간극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간극이라는 한자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문문자 사이에 해일, 날일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 간. 이것도 언덕부 옆에 날일자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틈, 극. 그래서 간, 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는 아까 전에 보았습니다. 어떻게 방패의 모양이 이 한자와 유사한지는 잘 연상은 안 되나? 한번 그려볼까요? 에라 모르겠다. 이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오! 그리고 보니까 방패가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방패 앞에 이렇게 뭔가 어떤 게 또 무늬가 새겨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방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패 간자. 그리고 얘는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발자국을 찍으면서 발자국을 이렇게 찍으면서 뭔가 걸어가는 그런 형태예요. 걸어가는 형태의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 삼수변을 제외하고는 얘가 바로 걸음보자가 되겠어요. 걸음보.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요.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이 앞에 이제 삼수변이 있잖아요. 물이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럼 물이 흐르면 물 위도 걸어갈 수가 있나요? 걸어가실 수 있다고요? 걸어가지 못하죠. 물은 걷는 것이 아니라 건너는 거죠. 여러분 뭐 나룻배를 타고 가든 이렇게 물은 배를 타고 가든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건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건널 섭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음이 무엇이라고요? 섭입니다. 그래서 방패 간자. 그리고 건널 섭자가 되겠습니다. 간섭이라는 것은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하는 것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하고요. 내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패처럼 뭔가 딱 막고 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을 술술을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방패를 들이오듯 딱 막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건너서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섭이 우리가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는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방패 간자. 얘는 뭐라고요? 건널 섭자 해서 간섭이 되겠죠. 여러분 그럼 이 한자는 바로 뭐라고요? 볼 간. 그 다음에 이 한자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얘는 처음 나오는 한자네요. 사람인. 옛 고. 얘는 둥그럴 문자예요. 둥그럴 문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치다 때리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사람이요. 옛 것을 다 때려 부셔요. 옛날 집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옛 고 자가 있잖아요. 옛날 집이 너무 오래되서 살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옛날 집을 때려 부셔야 되죠. 그리고 그 터에다가 새롭게 집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옛날 것을 때려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짓는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짓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지을 주 자가 되겠습니다. 지을 주 자. 그래서 간주 라는 그런 2음절의 한자어에는 볼간자와 지을 주 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모양, 상태, 성질 등이 그와 다르지 않다고 보거나 그렇게 여기는 것을 바로 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문을 바로 볼까요? 위험 인물로 간주되다 라고 할 때 위험 인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것 위험한 인물이라고 보는 것을 우리가 간주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볼간자 그리고 지을 주 그래서 간주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자 같이 볼게요. 오 예 나왔던 한자입니다. 사이, 간 그 다음 얘는요 여러분 얘가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많이 나오는 한자예요. 여기저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갈자예요. 어찌 갈자. 갈. 음이 갈이 나와요. 그래서 갈음을 내는 그런 한자의 갈자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 얘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품 홈자예요. 하품 홈자. 사람이 어... 해서 뚫어진 입으로 하품한다 라고 해서 하품 홈자일까요? 한번 주의깊게 봐주시라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번 꾸려봤습니다. 사람이 입을 쫙 벌리는 거. 하품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품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겁니까? 계속 하품을 해요. 연신. 우리가 막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하품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너 좀 피곤하니? 너 어제 잠을 못 잤어? 어... 좀 들어가서 그럼 자. 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품을 하면. 하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 합니다. 음... 그래서 쉬다라는 뜻을 갖고요. 여러분 갈자라는 의미 있기 때문에 얘가 뭐 쉴 갈자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음이요. 얘 음이요. 헐. 헐이에요. 잘 살렸다. 그쵸? 어... 쉬다 헐자입니다. 그래서 갈자가 아니라 헐 헐이에요. 음... 비속어긴 한데. 그쵸? 음... 유행어인가요? 어... 쉴 헐자가 되겠습니다. 자, 간헐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이를 두고 되풀이에서 일어나다 그쳤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간헐적이다라는 것은 계속 그쳐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쉬었다가 진행되고 쉬었다가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간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헐적인 발자기라고 할 때는 발자기 일어났다가 멈추었다가 또 일어났다가 멈추었다 하는 상황을 우리가 간헐적인 발자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자는 바로 사이 간. 얘는요. 쉴 헐 이거예요. 그래서 혼자 너무 좋아하죠? 예. 간 헐이 되겠습니다. 간헐. 그 다음 한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얘가 또 나왔네요. 얘가 뭐라고요? 어찌 갈자라고요. 어찌 갈자 위에 초두머리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갈이라는 음을 내고 있으면서 요 어떤 풀, 식물, 나무의 이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이라는 음을 내고 있는 한자 칡갈자가 되겠습니다. 칡갈자예요. 그래서 칡을 의미하는 갈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어이구야 복잡하다. 그쵸? 뭐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쵸? 달도 있고 풀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뭐 굉장히 여러가지 자연물들이 혼합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나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나무.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많이 그 안에서, 아니 그 아래서 많이 놀았죠. 등나무 등자가 되겠습니다. 등나무 등자. 그래서 칡과 등나무다 해서 갈등이라는 이제 한자어가 마련이 됐는데요. 우리가 문학, 특히 소설을 설명할 때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다라고 하잖아요. 즉 어떤 대립과 그리고 뭐 어떤 서로 간에 얽혀있는 것에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건데요. 칡과 등나무는 칡도 굉장히 엉켜있고 등나무는 엉켜있어요. 둘이 막 이렇게 같이 자라면서 엉켜있으면 그것을 도저히 풀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위 서로 복잡하게 얽히거나 혹은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갈등이라고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칡, 갈자, 등나무 등자 갈등이 되겠습니다. 노상안의 갈등이 극심해졌다. 그리고 소설안의 갈등구조가 잘 드러난다라고 할 때 이제 갈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복잡하죠. 칡, 갈자 얘는요. 맞아요. 등나무 등자 해서 갈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가는지 모르셨죠? 이렇게 우리가 한자를 같이 공유하고 나면 한자가 잘 보이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한자에 대한 어떤 공부한 바, 그 실력을 계속 가지고 가시려면 정말 무엇보다 깨끗하게 우리 머릿속에서 까먹기 전에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정말 보셔야 돼요. 지금 교재 구성 자체가 한자만 먼저 노출되게 제가 교재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한자만 보시고 계속 읽어보시고 저랑 또 같이 공유했던 그런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한자를 계속 보시는 그런 과정을 꼭 해주셔야지 이렇게 애써 공부한 한자에 대한 내용과 기억들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즐겁게 신나게 한자 강의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